Q. 게어 타임즈 액션베이스 플러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이비 TV의 고품격 악기바라의 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Q. 플러스 입니다 과연 얼마나 정말 플러스가 됐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플러스라고 해도 원래 가격으로 따지면은 24만원에서 30만원은 올라간거기 때문에 6만원의 그 가격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때 액션 pj 가 할인율이 10% 같이 안되면서 219,000원 까지 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얘는 20% 때문에 24만원까지 떨어지잖아 결국엔 21,000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21,000원 입니다 여러분 과연 거의 지금 뭐 요새는 그냥 최저식으로 일을 해도 뭐 3시간이 채 안되서 벌 수 있는 돈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만큼 정말 아니 뭐 그렇게 치면 진짜 와 이건 며칠이라면 살 수 있는 베이스네요 정말 네 지금 그래서 결국엔 21,000원 차이가 뭐냐 얘는 쟤는 패시브고 얘는 액티브인거죠 그래서 21,000원에 7,000원이 액티브값 그리고 7,000원이 하나하나다 해갖고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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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이렇게 해서 21,000원 더 비쌉니다 자 이제 액션 베이스 플러스가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근데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액티브라고 무조건 패시브보다 더 좋다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사운드 특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액티브 쓰다가 패시브 사운드가 그리워서 패시브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각각의 장단이 있고 사운드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액티브라고 더 좋을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를 그냥 동일선상에다 놓고 어떤 사운드가 더 내 취향이 맞느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액티브 사운드는 동일선상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인도네시아 원산지구요 전장 110cm 나머지 거의 다 비슷해요 두께 38mm 12플렉튜 뚤러 77mm 바디 포플라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그리고 지판 로즈우드 핫호바인데 이건 로즈우드 올라가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플러스 아닌 베이스는 하토바가 올라가 있었죠 이게 지금 로즈우드 물량 다 소진되면 바로 핫호바로 아마 바뀔 겁니다 네 다이캐스팅 튜너 장착이 되어 있구요 프렛 24프렛 스케일 길이는 864mm 픽업은 프론트에 PSEB4 그리고 리어에 PSEB1 픽업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액티브 시스템을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투 밴드 유퀄라이저 밴드당 7,000원 EB6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구요 바로 무게 달아 보겠습니다 무게가 저는 오히려 지난 시간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3.32? 아 그래요 저는 왜 살짝 무겁게 되나? 왜 나는 더 가벼운 것 같지? 오 나다 나야 나거든? 아 맞다 맞다 아 저거든요? 아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어서 죄송한데 네 3.11이었습니다 3.11 못된 심뽀 네 못된 심뽀 나다 바로 나야 너 아니거든? 아 내가 1승 1패 내가 그랬어요 아 상품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액티브 일단 여기 중립으로 딱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중립 선택을 해보고 자 픽업만 먼저 앞쪽 픽업부터 해볼게요 네 와우 어우 얘 티브 듣기 확 나네요 활성화가 되었다 와우 진짜 에헤이 이거 밸런스 어떡하지? 와우 대단하네요 하하하하 잠깐 이게 대단해요 24만원이라고? 자 안돼 24만원이요 자 뒤에 픽업이야 와우 콜트거 중에 이제 JH라고 지혜의 베이스라고 해서 재즈베이스랑 험버커 들어간거 했었잖아요 조합 대박이다 이랬었는데 이야 이 가격에 PJ 역시 PJ는 명불허전이네요 네 아무리 뭐 JH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24만원은 이 정도 액티브 PJ면은 이야 대박입니다 네 이제 제가 둘 다 끼울게요 와우 이야 장난 아니다 놀랐네요 24만원? 네 놀라워요 어 장난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슬랩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패시브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오는 맛이 좀 더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힘 좋고 해상도가 조금 더 나은 느낌이 듭니다 정리가 좀 많이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요 지난 시간도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아니고 거기서 좀 더 힘을 받고 앞으로 더 튀어나오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좀 반주에다 묻히면은 조금 더 티가 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드는데 반주에다 묻혀서 한번 뜯고 올게요 뜯고 오겠습니다 뿅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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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수 몇몇? 9.5입니다. 확실히 지난 시간에 TJ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충격적이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는 약간 힘줘서 음 그렇구나. 약간 이 정도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사실 가격으로 따지자면 얘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해요. 24만원. 근데 어떤 감정적인 충격에서 지난 시간에 그 TJ가 조금 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액션 베이스 플러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되게 충격적인 기타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4현인데 5현이고 5현인데 4현입니다. 네 충격의 4.5현 기타. 다음 시간에 쉑터와 함께 여러분들 이상한 베이스에서 아 웃음이 끊이지 않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